나오셨기 때문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오셨군요 하셨는데 아시는 분인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주 왔습니다. 저별은 나의 별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는 분이에요. 본인 소개. 누구십니까? 청주에 살고 있고요. 청주에 살고 계시고 동생이 하도 가서 한번 불러보라고 해서 동생분이 박정훈씨 반갑습니다. 우리 서른 셋? 서른 넷? 셋입니다. 잔나비 띠예요? 네? 무슨 띠예요? 닭띠입니다. 닭띠네 닭띠 맞나? 닭띠면 서른 둘 셋? 둘 아닌데? 셋 맞는데? 셋은 잔나비 띠 헷갈리나봐. 나이도 몰라 몰라요 네 나이를 까먹고 산다는 거 혹시 마흔 넷 아닌가 몰라 마흔 넷이 마흔 넷이 닭띠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서른 둘이겠지 뭐 그죠? 원숭이띠 그렇죠 서른 셋은 잔나비 띠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그치 마흔 넷 아니면 서른 둘이겠지 뭐 그죠? 네 어 서른 둘이잖아요 다 다 저 잘 알아 아니 본인 나이를 남들이 알아 네?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아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안 들려요 여기다 대고 얘기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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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하세요? 피부 미용샵? 피부 미용샵? 네 오오 차량 피부 미용샵 피부? 차량 피부 미용샵 여자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차량 피부 미용샵 차량 피부 미용샵 차량 피부 미용샵 차량이 왜 들어가요? 자동차 쪽에 아 자동차 쪽에 계시니까 자동차도 이렇게 피부 미용을 하잖아요 아 그럼 그 사람의 피부가 아니고 자동차를 얘기하시는 도색 쪽에 계시나봐 아니요 그럼요 광택하고 광택 광택하고 네 차량의 모든 걸 다 인테리어 쪽에 아 아 헷갈렸네 그냥 차량 피부 미용샵 어 괜찮네 아이디어 네 헷갈렸어요 네 잠시 차량에 관계되는 쪽이에요 그죠? 광택도 내고 네 눈썹도 그리고 그죠? 네 아 좋아 광택 헷갈렸죠 네 어렵게 얘기하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 네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한 삼십 삼십 년 삼십 년 삼십 년요? 나이가 몇 치인데 삼십 년 서른 두 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삼십 년 동안 이걸 했어요? 삼십 딱 아니 부모님 거 물려받은 거예요? 아 절대 아니야 훌로 훌로서 나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서른 두 살이라는데 삼십 년 동안 이걸 했대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다 안 믿어요 아 누가 믿어 안 믿어요 아니 아니 세 살 때 기어다닐 때부터 했는가봐 아이 차량 이용 사비는 광택 내고 차량에다 이런 건데 잘 했잖아 이걸 삼십 년 동안 어떻게 해요? 딱 삼십 년에 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나이가 몇 치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마흔 넷이네 그러면 에? 아니 서리요 에 마흔 넷 맞아요? 아닙니다 그럼 몇 치에요 나이가? 서른들 맞아요? 맞는가 보지 아이고 이상하네 알 수가 없네 아 에?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는 중요해요 신비중이에요 신비중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건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고 남자들은 남자들은 얘기 못해 아니 남자들은 확실해요 우리는 1년만 차이가 나도 우리 깜짝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무슨 노래 불러줄까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세차장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봐 뭐라고요? 세차장 세차장 맞죠 세차장이 맞아요? 세차장하고 모든걸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응 집에서 아버지 차를 닦아주고 그랬나보다 어렸을 때부터 응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 응 3살 때부터 네 자 천년바위요 네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술 사야죠 그렇죠 술 쏴야 돼요 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형님 여기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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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다 불렀다 이 노래는 다 불렀다 이 노래는 다 불렀다 이 노래는 다 불렀다 정처 저 편에 먼지 뜬다 정처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멈출 곳은 기분 다 들리라 세상은 무엇인가요 세상은 무엇인가요 목마워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지만 시리즈는 스스로 나 깨울던 집심이라 나 그래를 내가 숨 쉬고 내가 있는 그 깊음으로 나 그래를 내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나 그래를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로 가는 길 목에 서서 전혀 마위되리라 전혀 마위되리라 전혀 마위되리라 전혀 마위되리라 노래 잘 들었습니다 평가들 올라오죠 일단은 돌리셔야겠네요 감정은 참 좋으신데 점수가 즐거운 마음으로 쏘시기 바랍니다 75점 열심히 하시네요 이게 웬일이야 네 네 아니 노래들을 감정은 참 좋아요 노래 잘 부르셨습니다 자